참 안타깝고 저희 같은 언론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도 한데 이런 일부 저희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여전히 그런 제대로 된 보도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국민들은 해외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이런 지표나 내용들을 알고 공유하고 알려지기도 하고 지난 주말에도 뉴욕타임스에서 일면에다가 그렇게 쓰고 일면에 윤석열 퇴진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속지 속면에다가 분석기사로 왜 한국 정부는 계속 반복합니다 아예 큰 사진에 윤석열 퇴진 사진을 저는 그렇게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더더군다나 한국과 한미 관계의 그런 공조 내지는 그다음에 또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한 미국에서 뉴욕타임스가 한 국가의 대통령이 퇴진 기사와 함께 그 사진을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다면 네 맞습니다 저렇게 크게 싫은 것이 옛날에 아마 군사정권 때 아니면 잘 못 봤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내용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오히려 정말 우리나라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 보기 어려운 헤드라인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아주 자세하게 담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언론도 아주 대세특별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걸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라 교포들 교포들 맞습니다 사업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자리에 막 보냈어요 인도네시아 언론도 그냥 받았고 저 지금 신문 저도 저것도 지금 뉴욕에 계신 시민분들이 현지에서 신문을 받으셔서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워싱턴포스트도 네 워싱턴포스트도 다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참사를 해야 한국 정부는 막지 못했나 이게 메인 뉴스가 나왔잖아요 BBC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 촛불 집회를 아주 정말로 생생하게 일면에서 다루고 아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집회 때 이번 집회 때 제가 또 인상적인 게 BBC의 유가족 인터뷰잖아요 아니 우리 한국 언론에는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오마이뉴스는 보도했잖아요 그때 보도 우리가 촛불 행동이 지난주에 맞아요 집회 때 주목 그분이 BBC에 나왔습니다 가족을 인터뷰했고 네 그걸 우리 오마이티비가 제도로 해서 수시만에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 BBC가 그분도 인터뷰했고 그분도 지금 시리즈로 하잖아요 네 이번 집회 때는 이제 다른 유가족들이 하셨는데 네 네 BBC는 지금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지금 유가족 연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더니 지금 찾아뵙고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아니 외신도 아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언론에는 지금 누가 유가족들 인터뷰가 나옵니까 지금 초창기 때 뭐 현장에서 뭐 저기 장례식장에서 뭐 간단하게 나왔던 그것이야 뭐 그냥 단발 네 맞습니다 유가족 반호 뭐 그런 거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의 정치공작과 유가족 고립 그 다음에 돈 문제부터 꺼내가지고 유가족들을 또 곤란해 만들고 아이고 정말 그 다음에 정치공작 문건 만들어서 유가족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다 뿔뿔이 흐트러 놓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뭘 요구하냐면요 제발 우리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유가족들이요 저희들이 지금 민변 참여인데 뭐 또 전수미 변호사팀 국가상대 손해배상 하는 팀들이 유가족 공간을 지금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촛불 행동도 그렇고요 네 이번 촛불입회에서 몇 분 오셨다니까요 네 발언을 못하세요 근데 아직도 겁이 나는 거예요 공격받을까 봐 그렇다고 하시다고 정치공작 당할까 봐 이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또 행여나 또 내가 또 먼저 나가서 말하는 것이 또 네 논란 생길까 봐 네 근데 이러면 유가족 모임이 생기면 본인들이 서로 위로돼주고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랑 제가 어제도 세월호 가족협의회 장훈 전 회장님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왜 그때도 유가족 명단 안 줬으면 다 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줬지만 달라 하니까 연락처까지 그리고 유가족들이 모임이 꽤 중요하냐 정신과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가장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일이 같은 고통을 겪은 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 고통을 모르니까 진짜 뭐라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같은 유가족들은 어쩌다가 아이는 얼마나 사랑스러웠어요 어땠어요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서로 위로가 되고 그러다가 분명히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항의합시다 왜 조치가 없었는지 형사처벌은 형사처벌 민사선배는 민사선배들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럼 유가족 모임 만들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모하고 함께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활동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억울하게 희생된 자식들의 뜻을 잊는 거라고 부모들이 생각할 거거든요 가족들이요 그러면 그 활동을 보장해 이게 유엔이나 이런 데 다 공고하고 있더라고요 유가족들의 활동을 철저히 보호하고 보장해라고 이 정권은 여러분 젊은 잔짓이 지금 유가족들의 증언이 습속돼 나오잖아요 병원이 어디 있는지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뒤늦게 말해주고 그거 찾으러 다니셨잖아요 다 찾으러 다니고 만들고 밤중에 주로 움직여가지고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이제 수도권 그 병원에 몇 십 개로 확 병원 다 분산시켜놓고 그러면 한 군데에 모일기만 하면 유가족들 모일 거 아니에요 10명만 있어도 플러스 10명이 되니까 제가 삼성의료원 갔을 때도 거기서 상준이 저한테 제보를 해줬다니까 여기 아까 여기 이번에 희생자들이 많이 왔는데 막 지금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보통 막 두 분 두 가족 세 가족 이상을 같이 안 모으셔야 가까운 병원에 제일 많이 간 거예요 삼성의료원도 비교적 가깝잖아요 인테문에서 10여 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 가족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제보를 받았잖아요 참 하여튼 유가족 분의 목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는 퇴진사 하나 원래 저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퇴진을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 저도 이태원 참사 못 막으냐 규탄하고 따지는 건 가능하지마 근데 유가족을 상대로 정치 공조하라는 걸 보면서요 저는 그게 퇴진사유가 되어버렸다고 봅니다 애도를 조작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문에 이렇게도 써져 있어요 분양소는 실내에 설치할 것이라 써놨어요 왜 실내 설치라고 하는지 아시죠 밖에 있으면 시민들이 보잖아요 슬픔이 분노화되고 분노가 조제가 될까 봐 실내에서 분양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조를 근조를 보면서 그거 보면서 저는 원래 이태원 참사는 왜 막지 못했나 강력한 규탄사로 생각했지 어떤 참사 때문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퇴진 주장 이런 건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런데 유가족을 못 모이게 하고 정치 공작을 하는 놈들이라면 이건 몰아내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저희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사이에 어떻게 4천명 가까이 저는 정말 우리 오마이티비만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우리 오마이티비 지금 구독자 134만명을 이번 주말 돌파했던데 전형적인 저희가 위닝 관계인 것 같아요 오마이티비하고 오마이뉴스가 우리 촛불행동 촛불집회를 제일 잘 생생하게 대중적으로 보도해 주시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오마이티비에 들어가서 보시면서 오마이티비 보도 잘해주네 아주 다른 언론에 비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신속히 잘 보도해 주니까 그러니까요 정리가 늘어나고 그런데 또 오마이티비 말고 다른 데는 얼마나 보도 있나 하시면서 팩트티비로도 가보고 서울의 소리도 가보고 빨간 화재로도 가보고 저희 작은 안징글티비로 가보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범진보개혁성향의 유튜브 있잖아요 구독자가 다 대선 후에는 다 빠져나갔어요 너무 절망이 왔고 그런 거예요 다 싫다 유튜브도 싫고 뉴스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셔서 뉴스도 보기 싫고 유튜브도 싫고 밥도 먹기 싫고 이런 상태였잖아요 한 몇 달간을 그런데 최근에 완전히 다시 우리 국민의 힘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만약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하고 절망에 빠지면 나라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또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 또 생길까 봐 보수 농경인 변희재 씨가 그래요 바이너를 날리면으로 조작하는 놈들이라면 이태원 참사 같은 무능한 무관심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참사 생겼다면 이런 일 또 생긴다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려는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여기 댓글 중에 많은 독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많이 주고 계세요 이충길 님? 윤 자장이 버티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죠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속 터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국민들만 여기에 희생양이 우려되는 것처럼 다 그게 또 되고 있고 자 이제 그러면 지금 토요일이 전국 집중 촛불집회 2차였잖아요 물론 지금 매주 하고 계시는 거 있고 15회 하셨고 어제 제가 예고도 같이 드렸습니다만 12월 7일 날이 12월 17일 12월 17일이죠? 3차 총집 중에 그게 12구 이태원 참사 49제가 또 49제하고 제가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의미도 특별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12월 17일이 3차 청구 그때는 100만 촛불집회를 맞습니다 정말 100만 명 모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어떤 관심도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매주가 총집 중이어야 되지만 그렇죠 2010년하고 조금 구명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때는 모든 야당과 모든 시민사단체와 노동조합 농민이 다 결집됐고 그다음에 정권 말기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메르스 참사, 백남기 참사 그리고 국정농단까지 그다음에 모든 언론도 붙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아직 6개월이 안 됐다 해서 머뭇거리는 분들은 더 이상 근거는 없어졌죠 벌써 7개월치로 갔으니까 그래도 아직 초기니까 신중한 분들이 있는 데다가 그렇죠 모든 시민단체, 노동조합, 농민회가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일부가 먼저 시작했고 야당들도 지금 야당이 동원한다고 국민의힘이 그런데 가짜뉴스는 그만 퍼뜨렸어요 야당 전혀 동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압니다 어디서 왔는지 전국 50개 지역에서 오기는 했지만 야당은 전혀 동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의당이나 진보당 같은 원래 선명했던 야당들은 거의 당원들은 오고는 계시지만 당 차원에서는 아직 안 오고 계셔요 민주당도 그렇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모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다 봐서 벌써 3일 만에 지금 500만 가까이가 이게 온라인 시청자 중에 다 지지안은 아니지만 그럼요 그래도 대부분 지지하잖아요 지지 않으면 안 보니까 네 500만 가까이 봤다는 건 이분들이 나중에 오프라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번 주말쯤 되면 온라인 누적 참가자는 100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20일도 제가 추산해봤거든요 500만이 넘어요 그리고 주요 우리 진보 유튜버들 있잖아요 쭉 추산해보면 아까 말했던 쏘리쏘리 백지티비 빨간화제 특히 오마이티비는 제일 많이 보지만 쭉쭉쭉 해보면요 천만 가까이 됐다니까요 10월 20일 집에도요 뭐 이러면 요즘은 고발 뉴스 잘 보도 안 했던 데도 다 보도를 해요 열심히 박시영TV도 오시고 유명한 유튜브들은 다 와요 그동안에 제도 언론가들이 만들었던 유튜브들도 다 만들어 보도를 척추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면 12월 17일은 매주 토요일이 집중이지만 시민들 여러분께서 지금 코로나 걱정도 있고 경제 얘기 민생 얘기 걱정도 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만 어떻게 나오시라고 그럽니까 제가 그럼요 어려우신 분들은 12월 17일 날 다시 한번 집중 10월 20일 날 전국 20개 지역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11월 19일 날 그저께 토요일 날 50개 지역으로 늘어났어요 회에서도 촛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너무 부끄럽거든요 회에서도 대통령 하는 짓이 달마다 거의 두 배씩 늘어나는 건데 계속 늘어나요 저는 12월 17일은 아마 전국 100개 지역에서 넘게 벌써 주말 사이에 괴산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석초 고성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조직하겠다고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2월 17일 3차 촛불집회와 함께 이번 주 매주 촛불집회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전국 상황도 만만치 않고 경제 상황도 정말 쉽지 않고 우리 소장님 마무리 한번 또 반영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국민들 중앙도 이게 나라냐 비단 이태원 참사만을 근거로 만들어진 피켓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파괴로 민생 경제 위기로 또 남북관계의 극심한 불안함으로 거기다가 애교와 국방의 엄청난 무능과 불신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참사로도 죽어가지만 경제적 고통으로도 죽어가는 또 이곳 대한민국 공동체의 자긍심을 갖고 살았으나 이제 도저히 살 맛이 안 나는 화병 걸려서 못 살겠다 싶은 사람들까지 늘어나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고 총체적인 국민들의 어떤 고통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는 건 참사로 너무 억울하게 숨진 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마음이 무너지고 민생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상황을 저는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야당들이 제대로 대처하고 분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야당들이 제대로 분발과 대처 탄핵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정치검찰과 정치경찰까지 내세워서 날마다 문재인 죽이기, 지난정부 죽이기 박원순 죽이기, 지난서울시정 죽이기 MBC 죽이기, TBS 죽이기, YT 죽이기 YT 민영아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비판언론 하나 더 없애는 거 아닙니까 한국경제 넘기겠다는 거니까 지금 재벌한테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경련에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야당을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도부를 지난정부에 구심하고 그러면 이 퇴진운동도 사그라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에 고합니다 당신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퇴진운동이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야당들도 이제 거리로 나올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죽여가는데요 모든 협치를 거부하고 그리고 민생예산도 싹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 야당이 어떻게 국회 안에서만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이 항쟁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국민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매주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총집결해 주시고요 우리 진보기 유튜브들 다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댓글 달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토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나와주시고 이번 토요일날 어려운 분들은 다음 토요일날 나와주시면 좋고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12월 17일날 총집결을 호소드립니다 저희는 안전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촛불홍대나 촛불집회에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불만과 비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수용해 가면서 기대해 가면서 정말 뜻깊고 감동적이면서도 안전하면서도 또 심지어는 보람 넘치고 재밌기까지 한 그런 위대한 촛불집회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집회도 보니까 지금 계속 발전하고 달라지고 있고 가수들도 연락이 계속 오고 그러니까요 유명인사들도 계속 연락이 오고 한교익 선생님도 오신다고 연락 왔고요 언젠가 발언하실 거예요 개그맨 서승맨님도 오신다고 계속 연락이 와요 맞습니다 이제 아마 집회도 그만큼 시민들, 국민들의 참여도 높아짐에 따라서 내용도 더 풍성해지고 아까 유의미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미까지도 하여튼 그 광장의 시민들의 모습들을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여튼 또 오늘 또 아주 몸도 불편하시는데 오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이거 저기 몸 건강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회 보셔야 돼요 저기 매주 네 촛불집회를 두 시간 걸쳐 갔는데 촛불집회 끝나고 나면 또 몸이 남기 시작했어요 어우 다행이네요 아까 아무래도 긍정적 에너지로 국민들의 응원으로 몸이 좋아져요 네 플라시보 효과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을 때는 건강한 두 발로 직접 또 오셔서 또 저희 또 독자 시청자 여러분과 또 만나실 수 있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안진걸 소장과 또 아주 의미 있는 또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오늘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저희 아까 안진걸 소장께서 초반에 저희 조국 교수 법고전 산책 법고전 산책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책이 좋다고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경제부 저는 경제부 쪽 오래 있었는데 저희 경제부 기자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경제 쪽을 좀 경제 쪽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쉽게 잘 정리를 해줬어요 보기도 좋더라고요 네 신현목 선생님 하보집처럼 내용도 잘 돼 있고 또 책도 어 디자인 책 디자인도 되게 잘 돼 있고 서체나 내용들도 그 중간중간 그림과 사파 이런 내용들도 잘 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생들도 어 어 이런 정도의 책은 쉽게 잘 읽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 상식 차원에서라도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